사과랑 티가 하나 내려갖고 지민이 여기 있어요 지민아 지민이 사과 새거 왔는데 안 먹어 볼래 우리 오늘이 사과 좋아하잖아 오늘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네 우리 오늘이 자고 싶으면 자고 오늘이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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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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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 아트에서 사먹는 거 이제 훨씬 많이 써끼리 지니 아버지 옆에 가 우리 오늘이 바라 평화에 빼따 야 착하게 앉아 있는 오해 자, 밥 써보셔용 여기 있잖아, 포크 내가 포크로 저먹을 거야? 아니, 양반이 아니라서 양반이? 그런 거랑 상관없다 어떤 놈? 먹었나?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완전... 꿀사과 응, 사과 때문에 만들어도 맛있겠는데? 그래? 자, 어른이니까 아버지 먼저 아버지 그 다음 쩡아 오늘이 내가 한 잔 따라줄게 기분 별로지만 자, 이거 우리 오늘이니까 형아가 줄게 먹진 않잖아 오늘이 뜨거운 거면 먹어 식으면 드세요 형아가 죽으면 먹어야 돼 뜨거워서 싫다잖아 응, 응 가보, 이거 나 지민이꺼이 자, 지민이꺼 응, 이따가 자 맛있어? 응 아, 좋다 음 음 아 아 그러면은 자기가 이게 족보가 너무 꼬이는 거 아이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랬네 뭐가? 지민이는 아버지고 지민이는 아버지고 오늘이는 형아잖아 근데 뭐? 그러면 한 집안에 아버지고 형이면은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족보대로 하는 거지 내가 이 아버지면은 어 어 지민이는 오늘이한테 작은 아버지라고 해야지 엄청 어려운 상대도 안 와 엄청 엄청 깍듯이 오늘이 한숨씩 오늘이 한숨씩 아, 나 저런 애 둔 적 없다 아 아 쟤는 자기가 진짜 어려운가 봐 애가 뭐 한시도 그 옆에 안 앉아 있을라네 아 아한테 좀 잘해주라 응 꿀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인절미는 꿀이지 아 나 진짜 살 많이 빠졌다 그게 뒷다리가 완전 달라졌어 완전히 다른 강아지 같아 우리 오늘이 살 많이 빠졌네 아이 예쁘네 다이어트하니라 고생했쇼 천천히 올라와 볼까 힘들면 말해 안아줄게 알았지 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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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걸어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다람쥐 있어? 다람쥐 소리만? 련이 기 엄청 밝대 눈은 개눈인데 기는 진짜 밝대 그지 오늘아 저쪽에 뭐가 있나보네 저쪽에 다람쥐 있나봐 오늘아 낙엽 이쁜데 좀 주워갈까? 추워가지 말까? 낙엽 이쁘네 힘들겠나? 정아가 안아줄까? 네 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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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있는 꼴이 왕따시 크네 오늘아 저 가네 오 크다 저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래 쟤 쟤 엄청 크다 오늘이 만하네 조금 거짓말였대가 우리 오늘이가 더 예쁘네 오늘이 사랑해요 오늘이 사랑해요 뽀뽀? 오늘이 쩡한데 뽀뽀해줄 수 있어? 푸를 닮으잖 networks 그럴 타이밍이 아니라